네, 이번 시간은 A코드 하나로 또 Am, Am7, Am7, Am7을 이해하고 네, 이제 또 72개의 코드를 잡는 이론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5번 줄에 있는 음계를 암기해 주셔야 되겠죠? 5번 줄에 A, B, C, D, E, F, G, A 자, 그 다음에 음계와 음계 사이에는 뭐가 있다? 샵이나 플랫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12개의 음계가 있다라는 것을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A라는 코드는 잘 알고 계시죠? 자, A를 잡았을 때 반드시 6번 줄은 뮤트를 해주시고요. 자, 1번 여기 첫 번째 바깥에 있는 여기 개방연음이 1도가 되겠습니다. 1도, 5도, 8도, 3도. 그래서 A코드는 1358 이렇게 음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A마이너의 조건은 3도를 뭐해라? 플랫해라. 반음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1583 개방연부터 1583이라 생각했을 때 3도를 플랫시키면 A마이너가 되는 거죠. 그냥 단순히 우리가 A와 A마이너는 이미 알고 계시지만 무슨 차이가 있냐? 메이저 코드에서 3도를 반음 떨어뜨리면 마이너가 된다. 이렇게 외워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자, 그래서 A마이너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1도, 3도 플랫, 5도와 8도. 이게 A마이너 코드죠.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A마이너 7입니다. 자, 규칙을 보니까 1, 3, 5, 7이에요. 그러니까 8도가 7도로 떨어지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8도가 옆으로 한 칸 7도로 떨어지면 이 자리에 코드가 만들어지고 이게 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서 1, 5, 8, 3 중에 8을 떨어뜨려서 이런 느낌의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죠. 8도였던 게 떨어져서 A마이너 7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A7 코드 자, 이번에는 8도가 그냥 떨어지는 게 플랫 7도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자, 8에서 7, 7에서 플랫 다시 한 번 더 8도가 7도로 떨어지고 7도가 플랫까지 돼서 개방현이 되는 거죠, 이 자리가. 그래서 A7 코드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 있었던 8도가 7도까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규칙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A마이너 7이래요. 자, 규칙은 플랫 3도, 플랫 7도. 그럼 3도를 플랫시키고 8도를 플랫, 플랫. 플랫 7도니까요. 7도에서 한 번 더 플랫. 그러면 이렇게 위치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 화면을 보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개방이 하나 생겼고요. 마이너 됐죠? 자, 이제 A마이너 7까지 알아봤고요. 자, 이거는 A마이너 메이저 7인데 한 번 풀어보세요. 제가 한 20초 정도 드려볼까요? 1도, 3도 플랫, 5도, 7도래요. 일단 1도와 계속 5도는 가만히 있는 거죠. 그리고 누구? 3도부터 한 번 바꿔줘 보는 거예요. 3도를 플랫시키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8도 대신 7도래요. 7도. 8을 7도로 바꿔줘라. 얘네 둘이 가 여기로 옮겨지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있던 애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답 화면을 보게 되면 이런 코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A마이너 메이저 7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코드표 표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암기표죠, 암기표 그래서 메이저는 이런 식으로 마이너는 이런 식으로 자, 그렇다면 우리가 5번 줄에 A를 지금 했는데 만약에 우리 한번 D로 해볼까요? D. D 코드 자, A 코드 모양으로 D를 잡을 때는 A가 이렇게 있었고요. 개방연을 사용하지만 여기도 개방연을 사용하죠. 그래서 바레가 있다고 생각하고 플랫 바깥 같아요. 자, 이걸 끌고 들어오면 한 칸 들어오니까 A샵 혹은 B플랫 코드 B코드 C코드 D코드가 됩니다. 자, 이렇게 D코드가 됐을 때 여기 공간이 좁죠? 그래서 뒤에 있는 세 손가락을 한 손으로 세 개를 잡아주시는 연습도 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지금 D코드를 잡았죠? 이게 D 메이저 코드입니다. 그래서 1, 5, 8, 3인데 여기서 마이너로 바꾸고 싶으면 3도만 2, 5, 8, 3도만 마이너로 만들어주면 이렇게 코드가 되는 거고요. 다시 이제 또 메이저 코드 바꿔서 이제 메이저 7 2, 5, 8, 3 중에 8 세 번째 있는 걸 반음 떨어뜨리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세븐을 잡는다 그러면 이 7도를 한 번 더 떨어뜨리래요. 이 7도 메이저 7이었던 7도를 한 번 더 떨어뜨리면 D7이 되는 거고요. 지금 우리 D코드 위치에서 하고 있죠? 여기 5프렛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7 3도와 7도 자, D코드 잡아놓고 2, 5, 8, 3 3을 마이너 그 다음에 8을 플랫 7 그럼 이렇게 잡아주면 D마이너스 7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이너 메이저 7 1도 플랫 3도 5도 7도 자, 1, 5, 8, 3 잡아놓고 2, 5, 8, 3 3도 마이너 그 다음 8도 7 이렇게 네, 이게 바로 D마이너 메이저 7입니다. 그래서 근음을 암기한 다음에 근음을 찾고 코드 이론을 대입하는 거죠. 그럼 한 가지만 더 해본다면 G마이너 메이저 7 잡아보세요 했어요. 그럼 G 10프렛에 있는 10프렛 10프렛에 있고 1583 만들어 놓고 A코드 모양처럼 3도 마이너 7도 7 8도를 7 7도로 네, 이렇게 이제 G마이너 메이저 7 이란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G플랫 마이너 메이저 7이다 한 칸 옆으로 빠져서 만들어 주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코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